타이머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타돌 타돌은 배틀에서 이겨야만 하는데요. 이길 수 있을까요? 타돌, 내일이 배틀인데 할 수 있겠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타돌, 마음 단단히 먹어!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거야! 자신 없는데... 우리가 키아와 함께 싸우던 때를 생각해봐! 그때 이후로 다시 싸울 수가 없어! 몸이 안 움직인다고! 타돌, 제발 힘내!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타돌, 내 메카리멀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고마워요, 키아! 타돌, 너의 힘을 보여줘! 메카리멀, 고! 역시 키아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역시 타돌이야! 타돌,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좋은 테이블을 만나게 기도할게! 키아! 가지만 키아야! 타돌, 정신 차려! 모스톤! 몸이 마르지 않아! 와! 핸크의 말대로라면 타돌과 모스톤이 너무 불쌍해! 그러게 말이야! 테이머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배틀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서 일만 하고 있다니 말이야! 저기 루피! 왜? 이거 받아! 이걸 왜 날 주는 거야? 타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루피와 교감하는 것 같더라고! 메카니멀과 테이머는 서로 신뢰를 하고 의지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거든! 테이머를 잃은 타돌에겐 루피 같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 언젠간 타돌을 만나게 되면 이 카드로 꼭 테이밍해! 고마워! 내일 광산 근처에 가봐야겠어! 그래! 나도 같이 가자! 도대체 그 광산에서 누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역한 메카니멀은 필요 없다! 오로지 강한 자만 살아남을 뻔! 더욱 강한 신형 메카니멀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 신형 메카니멀 개발을 위해 박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군! 듣기로는 다 토하니 만든 신형 메카니멀! 카이온이 나왔다고 하던데 찾았나? 카이온의 행방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좋다! 아직은 내가 아니니! 그때가 오면 메카니멀을 모두 모아와라!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약한 메카니멀은 모두 폐기 처분하여 더욱 강한 메카니멀을 만들겠소! 하하하하! 다돌! 준비됐어? 드디어 배틀이야! 피코와의 대결에서 이긴다면 살겠고 진다면 메카니멀로서는 끝장이야! 부, 무서워! 다돌과의 대결을 위해 피코님이 오신다! 길을 비켜라! 잠깐만 기다려! 다돌! 배틀에 집중해! 넌 할 수 있어! 배틀에서 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너를 이렇게 대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피, 피코? 다돌! 피코님이 뭐라고 하시냐? 한방에 이겨준다고 하시지! 역시 피코님이야! 자! 대결이다! 메카니멀은 없다! 각자의 기술로 공격하는 것이지! 피코님이 이기면 다돌은 바로 구내 센터로 이동한다! 혹시라도 다돌이 이기면... 뭐 이길래는 없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그럼 배틀 시작이다! 다돌! 제발! 넌 할 수 있어! 다돌! 받아라! 눈부신 빛! 피코 패야 돼! 공격을 받아 쳐야 하는데! 등, 등껍질, 방만... 실드, 프로텍트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 이럴 줄 알았어! 다돌! 다돌은 구내 센터로 이동한다! 안타깝구나, 다돌! 살려줘! 살려줘! 이럴 수가! 흠, 다시 그 광산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 제가 한 번 가봐서 길을 조금 기억해요 생각 누가 와요? 어수가요? 돼지 박사님, 저희를 도와주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 있는 메카니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일단 약한 메카니멀은 폐기하여 그 나온 부품을 연구해서 더 강한 메카니멀을 만드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메카니멀은 부순다고요? 네, 다돌이라는 메카니멀이 준비되어 있으니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지요 음, 메카니멀에게도 감정이 있을 텐데 불쌍하군요 저희 대학님의 명령입니다 듣기로는 정갈망의 기술을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만 성공한다면 돼지 박사님께서 원하시는 연구에 도움을 드리지요 좋습니다! 갑시다! 탱, 탱크! 타돌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봐요 타돌을 없애버린대요 그거 큰일이다 도지 박사가 여기까지 오다니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서 파로로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올게요 루피, 탱크, 부탁할게요 루, 루피, 루피! 모스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아, 이 메카니멀이 바로 모스턴이었군 제, 제발 도와줘 타, 타돌이! 나도 알고 있어! 어서 타돌을 구하러 가자!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저지 박사, 바로 이 메카니멀로 연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제발 살려주세요! 너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돼지 박사님, 비코님이 돼지 박사님의 연구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이 메카니멀이 세계 최강의 힘을 자랑한다는 그 신형 메카니멀 포크로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좀 둘러볼게요 어, 그러세요 마음껏 둘러보세요 타돌! 비코! 내가 시간을 벌테니까 어서 도망가 비코! 도대체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건... 어쨌든 타돌 여기에서 도망치면 너가 먼저 카이온을 찾아야 하나 카, 카이온이 누군데? 신형 메카니멀 카이온과 윙라이온이 나처럼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면 혼돈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야 우리 메카니멀의 세계를 지켜내기 위해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비코님! 가셔야 합니다 타돌! 너의 테이머가 떠나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겨내야 해 넌 할 수 있어 내가 시간을 끌테니 어서 도망가 이게 무슨 소리야 권연입니다 다돌이 도망갔습니다 이럴수가 나에게 맡겨라 어디더라 여기로 나가야지 어떻게 잡히면 어떡해 다돌 루피 다돌 여기 있었구나 잡히면 안되는데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난 이겨낼 수 있어 몸통 박치기 슈퍼 파워 다돌에게 이런 힘이 남아있었다니 그럴수록 너가 더 필요하지 발아들여라 블랙 마그네틱 다돌 모스턴 다돌 넌 나에게 최고의 친구였어 어서 루피와 나가 나는 걱정하지마 안돼 돌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 모스턴 다시 구하러 오마 안돼 모스턴 에이 받아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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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강력했어 어 루피 다돌 괜찮니? 헹크 전 괜찮아요 어 다돌 다돌 헹크 아무래도 다돌이 공격에 맞은 것 같아요 어서 김박사에게 가자 다돌 어서 일어나요 카이온을 찾아야죠 다음편 카이온의 행방 기대해주세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